요한복음 12장 40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40절을 질문하셨는데 조금 위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39절을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수되. 이래서 이 40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시대예요. 저희가 믿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안 믿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서 거기에 기록된 말, 그거를 따와서 하는 겁니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그래서 이사야를 이사야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봐야죠.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어. 탕자가 스스로 도망간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지은 죄를 누구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가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린 것. 그것은 탕자의 죄를 자기의 죄로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종류의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사실 아침에 지난 시간에 강연 때 왜 탕자가 톡 꼈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그랬냐 그렇게 해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성경에는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못 보면 어떻게 될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로마서 11장의 질문이나 이 질문이나 이거 외에도 이런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런 표현은 왜 그런 표현을 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들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돌아온 게 너무나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돕겼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논리적, 이론적 표현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성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거예요. 이성대로 사랑하면 이것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이성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장미꽃이라도 한 송이 사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꽃이 들어 버릴 건데 그게 이성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기가 힘들어요. 사랑은 감성적인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소 달 좀 보소. 그러니까 경상도 마누라가 보소 달 좀 보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달이 있는 데 보고 뭐라고 하더나?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아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로 한번 돌아가보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승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완전히 돌리고 정말 죄가 많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승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사야에게 성령을 줘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4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은 하기 힘들고 일단 그래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져서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딱 깨닫는 그런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사야가 본 환상이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사야도 선지자로 선택된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오염된 인간이더라. 내가 이렇게 오염된 더러운 인간으로 저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나는 뭐예요? 죽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참 어두운 곳입니다. 아시겠죠? 장세기, 이 지구가 창조된 곳이 어떤 곳이냐면 땅은 아직도 뭐예요? 형체가 없고 공허한 곳입니다.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흑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이렇게 흑암이 나오면 그것은 죄로 깍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죄는 흑암, 하나님은 생명, 죄는 사망 이렇게 돼가지고 흑암이 나타나고 이러면 죄로 깍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도 보면 아주 죄가 꽉 찼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어둡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지구가 창조될 그 흑암으로 꽉 찬 혼돈으로 꽉 찬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본래 어떤 곳이라고?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래 누가 왔던 곳이냐 하면 악령들이 왔던 곳이에요. 악령들이 왜 왔던 곳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나오다. 그러니까 용하고 미카엘하고 싸웠다. 그래서 이 미카엘은 하나님 쪽 천사예요. 용은 누구 쪽? 그 용을 우리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혼란만 약이 될 뿐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 그래서 그 사단이 조건적 생각을 처음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사단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어디로 쫓겨났다.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단은 악령들은 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그 조그만 아주 작은 부분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했을 때 거기에 이미 누가 와 있었습니까? 뱀이 사단이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가 창조될 곳이 결국 그 감과 그렇죠? 그것은 그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를 보니까 자기 같은 인간은 뭐예요? 이거는 존재해야 될 가치도 없는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아, 화로다. 큰일 났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입술로 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은 뭐예요? 나의 생각이요. 내 생각은 깨끗하지 못하다. 저 하나님처럼 깨끗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은 어쨌든 오염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아주 오염된 생각을 가진 나로서 망군의 여호와 신 하늘의 이 우주의 왕을 배웠으니 나는 죽어 마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선지자로서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즉, 내 생각은 오염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천사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를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 중에 스랍 하나가 화저로 벌겋게 불타는 숯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저로 재단에서 취한 마핀 숯 불 붓고 있는 숯을 손에 화저로 찝어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래서 이건 뭐를 상징하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불,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이라는 것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기능은 재단은 항상 숯불을 벌겋게 피워놓고 있어요. 재단은 뭘 하냐면 재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재단, 하늘 성전이죠. 그 성전의 재단, 재단에서는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단에서는 뭐를 태워요? 재물을 태워요. 재물을 태우는데 그 재물은 주로 어린 양, 그 다음에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재물이죠. 그 재물은 재물로 사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재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재물은 누가 바치는 거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재물인데 성경에는 그런 재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재물로 바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탓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제사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물은 어떻게 되냐면 재물 전체를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니라 죽여서 기름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콩팥을 떼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재단 위에 올려서 태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사냥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치부터 매달 매치까지는 사냥 못해 그 다음에 매달 매치부터는 사냥 시즌입니다. 그러면 사냥 시즌이 열리면 이제 그 사냥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팻말이 붙습니다. 붙을 때 뭐라고 붙이냐면 피와 기름과 콩팥은 안 먹도록 하다. 그게 뭐냐면 동물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살충제니 제초제니 이런 것도 같이 뜯어 먹고 그 독소가 들어가면 그 독소가 저장되는 곳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의 기름이라도 거기에는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것은 독소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들은 아무거나 처먹으니까 이제 독에 오염된 음식도 많이 먹으니까 독소를 섭취할 기회가 돼지들에게는 많죠. 그러니까 돼지는 독소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삼겹살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도 기름에 저장된 독소가 조금씩 조금씩 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배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도 뭐가 많은 곳이겠습니까?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미국서도 사냥 시즌 시작할 때 피와 기름과 콩팥은 먹지 않도록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과학적이죠. 그거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가죠. 레위기 3장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내라는 것이죠. 떼어내서 어떻게 한다? 두 콩팥과 기름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품을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뭐 할지니? 불 사러지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은 사실 공부할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 사르라.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죄를 태우는 셈이죠. 성령이 죄를 사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에서 불이 활활 붓고 있는 숯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로 이사야에게 성령을 줘서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사해 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믿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저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 보내서 하실 일이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려고 그래 누구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자기도 뭐예요?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사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특별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철저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이사야를 보내야지.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 저요. 그랬다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내가 가로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야 너는 가라 가서 이 죄가 많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이 이사야 말을 더럽게 안 더럽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아마 죽였을 것이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해도 안 들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전하면 안 들을 텐데 그 안 들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낼 때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인 분으로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 보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보고 뭐라고 그러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는 말을 어떻게 해? 못 듣게 해라 보지만 네가 본 것을 보지도 못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요? 정반대지 정반대로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다? 탕자가 토겼는데도 아버지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감성적 표현이다 반납법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 신약 시절에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저 제일 많은 이사야 백성들 구원 못 받게 해라 눈은 감기게 하고 귀는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고 그래 구원 못 받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런 이 말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 가지고요 내가 가로돼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업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말 이사야가 가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세력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갈 때까지 그 이사야가 귀가 꽉 막히고 아까 요한복음 12장 4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하나님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반대라고 얘기해도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도망간 것을 아버지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데는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스스로 떠났다는 말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말이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보면 마태복음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사야! 이사야! 서에 나온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놓고 요한복음 12장 40절하고 정반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누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가 가서 전해도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 오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어떻게? 까맣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지유를 받을까 두려워한다 누구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치 탕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안 들어 안 듣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도 막고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과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안 보려고 눈을 까맣다 그러잖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문등병도 고쳐주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이런데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보여줘도 안 봐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감고 나는 안 봐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마치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깊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박수!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감성적 표현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즉, 탕자비우가 마태복음에 나왔다면 아마 아들은 톡 꼈다가 돌아왔다가 그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아시겠죠?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이렇게 정반대로 기록을 딱 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놔야 돼? 그렇게 해 놔야 우리가 한쪽은 사실 대로고 또 한쪽은 감성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감성적으로 표현하신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이 눈 감겼다 그래서 못 봤다 마음을 둔하게 했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이유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라?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서 내가 눈을 감겨서 못 보도록 했으니까 그들이 못 봤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책임, 책임지심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책임, 내가 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그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영적 눈이 뜨이면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와, 하나님은 이사회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 가서 눈 감겨, 귀 막아 버려, 못 알아듣게 해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야 그런 독재자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일컬어 무슨 하나님의 주권 뭐 이래서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권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권으로 그 둘째 아들 너는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떠나고 싶어? 떠나 돌아와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자유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강제를 좋아해요 항상 옛날부터 우리 자주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이제 이런 그런 기질이 이렇게 벽혀 있다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보시면 이런 감성적 표현이 온 성경에 쫙 깔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인간이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전쟁의 결말을 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대가 몇 명인지 이런 데 관심 쓸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만히 있자 블레셋 적군의 병력은 이 정도 될 텐데 우리 병력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렇게 걱정을 했어 그 걱정을 시킨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악명이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꾸 걱정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전쟁을 쳐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수를 조사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역대상 21장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개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가 가로대 어떻게 왕이시여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로대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군대 수를 개수하라고 한 것은 누구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 그렇죠?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잡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 저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지내버려요. 왜? 여기 보세요. 아까는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겠다? 사단이 여기 보세요. 같은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장군이 뭐라 그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 백배나 더하게 하여 어찌 왕은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외에 똑같은 사건을 정반대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하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지.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누가 하신 걸로 한다? 하나님 자기가 했다는 거지. 박수!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똑같은 거 하면 재미도 없고 하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빨리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저기는 저렇게 기록하고 역대상 10장. 여기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웃 나라 블레셋하고 그래서 전쟁 치다가 다윗이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치스럽게 도망가다가 그 적군의 칼에 죽기 싫어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칼로 자살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똑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죽이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쓰면 사울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살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도 살아가셨어. 뭐라고 기록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아이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참 감사해요.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이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아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옛날에 아주 돈 잘 벌고 잘 살 때 그때 벤츠가 너무너무 탐이 나서 벤츠 큰 세단 벤츠를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벤츠 스포츠카가 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철닭선이도 참 무지무지하게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사치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참 그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지금 변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스포츠카 벤츠를 타려고 하니까 내가 좀 그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그건 나도 잘 알아 스포츠카 타려면 날렵하게 생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스타일로 생겨 먹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스타일은 우리 진규가 스포츠 스타일로 생겼어요. 머리도 뭐예요? 스포츠 스타일은 첫째 대갈통이 좀 작아야 됩니다. 여기 스포츠 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가 튀어나와야 돼? 뒤통수. 저는 뒤통수가 납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차를 운전하고 당기면 미국 사람들이 그 차를 다 탐냈어요. 이야 참 이쁘다. 그런데 저 주인은 영 안 어울리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사고 싶어서 결국 샀는데 그런데 그 차를 타려면 좀 변장을 해서라도 그 차하고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더라고요. 참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선글라스예요. 그런데 저는 본래 선글라스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두운 게 싫어요. 뭐든지 환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선글라스를 아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벤츠 스포츠카를 타기 위한 폼으로 LA 지역에서 조금 나가면 베블리 힐즈라는 영화 배우들이 사는 동네에 거기에 쇼핑거리가 그 베블리 힐즈에 있는 쇼핑거리가 로데오 거리예요. 그 로데오 거리를 한국에서 다 따와가지고 속초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어.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얼굴도 안 해요. 저는 얼굴이 이렇게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넓은 타입의 선글라스를 쓰면 좀 해골바가지 같은 기분도 나고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안 어울려 가지고 그 어울리는 거 구하느라고 진 땀을 빼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프랑스제인가 하여튼 되게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비싼 거를 사가지고 이제 쓰고 스포츠카를 타고 댕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우리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배 타고 나가면 아주 이쁜 섬이 있었어요. 카탈리나 아일랜드라는 섬인데 그 섬으로 놀러를 가자.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어렸을 때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저도 폼을 잡았죠.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그때 다섯 살인가 돼서 네 살, 다섯 살 그 사이에 둘째 딸이 오더니 아빠,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안아달래. 그래서 애를 안아서 바다가 정말 이쁘다. 멋있다. 그리고 이제 바다 다 보고 난 뒤에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대. 그러면서 자기 보고도 아빠 이거 비싼 거지? 그래서 비싼 거야? 얼마짜리인데 그럼 얼마라? 우와 그렇게 비싼 거야? 그래놓고 이제 자기한테도 한번 씌어보래. 자기한테도 어울리는가? 그래서 이제 벗어가지고 씌워주면서 제가 주의사항을 얘기했거든요.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돼. 간신히 안경이 걸려 있는 거니까 확 돌리면 어떻게 해? 바닥 떨어져. 그래서 조심해. 그리고 탁 씌우자마자 그 언니가, 우리 큰 딸이 쑤! 내 이름이 쑤예요. 쑤! 왜? 그 비싼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가 바닷물 속으로 폭 빠졌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딸들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둘째 딸들도 참 좋아했어요. 얘가 이제 선글라스가 저 밑에 바닷물 속으로 폭 빠져 버리니까 얘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하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그 조그만 손으로 주먹을 쥐고 제 가슴패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자기는 그 선글라스를 물어낼 수 있는 형편이 없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잘못을 누구한테 정가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정가를 해버려야 자기가 책임을 면하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감당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누구한테 정가시켜 버려야 돼. 아빠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아빠가 잘 못할 거야. 아빠가 책임져 달라는 거지. 그게 절규지. 안 그러면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꼭 그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아빠가 너한테 안 씌워주는 건데 그때 딱 씌워서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넌 니가 잘못한 거 아냐? 그래서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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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정을 하더니 그래서 이제 괜찮냐? 그랬더니 어허, 괜찮아. 아빠 고마워. 내가 잘 못한 거 맞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딸을 사랑한다는 아빠가 멋대가리도 없이 내가 씌울 때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아빠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시니까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뽑박히셨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 로마서 11장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11장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참 기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유전자가 켜지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뒤죽박죽이야. 왜요? 왜 하나님이 이 사이를 보냅시다.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감겨 버리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해 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해 버리고 그게 말이 돼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빠,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우리 딸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내파가 금방 알파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우리 유전자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연 그 무조건적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는 생명, 생명입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는 어느 세포에 어떻게 변질됐든 간에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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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